경산수확건대축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경산수확건대추 판매합니다. 경북경산은 전국 대추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대추 대형 산지입니다. 매년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경산대추를 산지에서 직접 발송드립니다. 구매무게 옵션 단위에 맞게 포장 후 발송됩니다. 사이즈가 큰 특초, 별초의 경우에는 과유기 속이 바짝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초, 특초, 별초로 선별되어 발송됩니다. 상초는 가장 작은 사이즈로 대추술, 약재, 삼계탕용으로 많이 쓰이는 상품입니다. 특초는 가장 많이 찾으시는 사이즈로 대추차, 다과용, 찜, 약밥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별초는 다과용, 폐팩, 재수용으로 주로 쓰이는 상품입니다. 판매가격 건대추 1kg, 별초 2만 9,900원 무료배송 경산수학 건대추 500g, 1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com 신바람 농산물.com